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금 더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경기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기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매출업종이 대다수로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와 각종 인식 개선 사업 등의 체계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여성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기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여성 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elia 아희 recognition